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터미 회원 여러분. 대망의 2019년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노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해외 매출은 40%나 신장을 해서 2,800억에 도달했습니다. 2019년은 더 큰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본사에서도 해외에서 오시는 회원 여러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석세스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충분한 통역 서비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신년 3월 23일에는 새로운 사옥으로 이전을 합니다. 1만 2천 제곱미터의 놀찍하고 멋진 사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신 디자인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사원들의 복지를 위한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온갖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당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하 1층 로비와 2층 홀 전체는 회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북카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새해 여러분들을 위한 굿뉴스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회원님들을 위한 전용 리조트를 우리가 지을 겁니다. 8만 스퀘어메터의 부지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공주에 아름다운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금강가에 그리고 본사에서 1, 2km 이내에 가까운 거리 안에 리조트가 지어질 것입니다. 그 리조트는 해외에서 오신 우리 회원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리조트는 평소에는 500명 정도 숙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사 때는 1,500명까지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해외에서 오셔서 이제 애터미 본사도 구경하시고 또 오롯 식품 클러스터 공장도 구경을 하시고 또 해모임을 생산하는 콜마비엔에이치도 구경을 하시고 또 전통매화, 현대적 감각이 잘 어우러진 서울이라는 멋있는 도시도 여러분들이 구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만 스퀘어메터에 지어진 리조트 호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애터미! 회원 여러분 앞으로 많이 많이 한국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아자아자! 글로벌 애터미! 해피 뉴이어! 신네 앤 콰일러! 따자아! 대니 김입니다. 2019년 황금 대제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애터미 사업에서도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한국에서 더욱 더 화이팅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북극주의 전연화 군요일, 사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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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falling 3몰비! 2몰비! 4몰비! 김은혜 7몰비! 16몰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